음악 음악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헤이 프리아 겐! 코르면서 인사! 예아! 이거 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지금 완전히 여름이에요 8월 덥습니다 엄청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영상 찍는거는 진짜 오랜만이라서 저도 어색한데 오늘은 엘르 촬영했습니다 저희 가을 컨셉이라서 약간 이런식으로 열심히 찍었고 이쁘게 나왔어요 맞았으면 좋겠고 우리 크로스인도 지켜봐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비전상회담 본방사수 오케이 그럼 바이